태양이는 누나들 곁에 끼어들었습니다. 화나는 일도 서운한 일도 이렇게 놀다 보면 잊혀지기 마련. 태양이 얼굴에 돌가루를 바르자 예전처럼 내견미와 태양이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얼굴에 묻은 돌가루처럼 그동안 서운한 마음들도 그렇게 손쉽게 지워지는데요. 함께 있어야 더 즐겁다는 사실을 아이들도 알아가는 중입니다. 언니가 등교 준비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내경이는 여전히 꿈나라. 동생 정원이도 아침부터 일어나 장난을 하지만 내경이는 아랑곳하지 않는데요. 요즘 내경이는 부쩍 늦잠 자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지각할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잠이 덜 깬 내경이는 여전히 태평합니다. 뒤늦게 학교 갈 준비를 하는데요. 늦잠 잔 누나 덕에 동생 정원이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다 급하다 유치원 보내자니까. 안녕히 오겠습니다. 아빠 여기 있는데 어디다 인사하니? 거기에다가. 다녀오겠습니다. 삼미 너는 안 해? 네. 늦잠을 잔 내경이를 기다리던 세미도 덩달아 늦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바빠졌는데요. 등교 시간을 한참 넘긴 시간. 양손에 누나들의 손을 잡은 정원 이만 신났습니다. 지각은 이미 확실시 되는 상황. 내경이와 세미는 슬슬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내경이 늦게 왔어? 아 내 차는 안 데려다 준다고 저거 데려다 줘야 되네요. 그래서 늦었어? 그리고 솔직하게 해봐.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늦었던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잘못했습니다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변면부터 하려고 하잖아. 2학기 시작한 지 며칠 됐다고 벌써 그래.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8시 반까지 와서 30분 동안 독서. 아침부터 혼나는 일이 즐거울 리 없는 내경이. 하지만 자신 때문에 늦은 세미를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선생님 일기장고기 다 나눠준 거 봤지? 맞춤법 틀린 거는 다 고쳐놨고. 내경이는 일기를 정말 쓰기 싫은데 억지로 썼다는 일을 너무 많이 받았어. 일단 글자부터가 막 뛰어날리고 분량도 적고. 내경아. 혹시 전교 부회장 선거 나갈 생각 있어? 아니요. 없어? 네. 또 분이 재밌어요. 어때요? 아니. 없는 건 아니고 그냥 5학년 나갈 수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야. 일사를. 일단 신청하고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투표를 통해서 뽑는 거야. 전교 학생 부회장이라니. 내경이에겐 남의 일만 같습니다. 저요. 위협해나 그러면. 세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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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회장 선거에 나가는 것보다는 세미랑 노는 게 내경이는 더 즐겁습니다. 나 좀 더. 내일만큼은 혼나지 말아야지 결심한 내경이는 스스로 숙제를 챙기는데요. 내경아. 응? 너 선생님이 부회장 나가라고 얘기했었다면서. 응. 나갈 생각 없어? 응? 잘 못 할 것 같아. 내경이가 이렇게 남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대화를 말을 못 하지. 응. 내 의견을 이래이래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말은 못 하지. 한 번 내경이가 한번 나가서 그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대든 안 대든. 내 엄마한테도 그런 기회가 안 왔어. 그러기 때문에 못 했어. 마음 좀 해보네. 그렇지. 학생 수가 적은 분교를 다니지만 학교일에 나설 기회를 가져보라는 엄마. 엄마 얘기를 들으니 한번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심이 있어야 돼. 잡는다는 욕심. 엄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엄마는 그 욕심에 그 기회를 잡았는데. 열심히 공부들 하기. 열심히 풀고. 엄마가 약속하는 거다. 그거 기회 잡기로. 응? 알았지? 응. 엄마 약속해 줄게. 엄마 제안에 한다고는 했지만 막상.